한미가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2023년 을지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을 실시합니다.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변화하는 안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실전적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3년 을지자유의 방패 UFS 연합연습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한미 국방당국은 지난 14일 공동 브리핑을 열고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UFS 연합연습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습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 등 변화하는 안보 상황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실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북핵 대비태세, 사이버 공격과 테러 대응, 국민 안전지원 등 정부 부처의 전시 대비 연습과 실제 훈련으로 강화된 정부 연습을 지원하여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 이번 연합연습에는 부대별, 제대별 연합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30여 개의 야외기동 훈련이 실시됩니다. UFS 기간 동안 연합 야외기동 훈련은 지난해 13건과 올해 전반기 25건에 비해 더 늘어났으며 소대급 훈련에서부터 여단급 훈련에 이르기까지 6회공 해병대가 참가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해 창설된 주한미우주군이 처음으로 참가할 예정이며 호주와 캐나다, 프랑스 등 유엔사 회원국 10개국도 함께합니다. 아이작 테일러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우주군이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영역 작전, 예를 들면 우주, 지상, 공군, 해군, 사이버, 인지 분야 영역에서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합연습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되며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정전협정에 의거해 연습 수행 과정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